동ivia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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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굿모닝 자 오늘도 월요일입니다 아침에 땡을 타러 올라왔습니다 아직 대기시간이고요 9시 5분 전입니다 스노우보드 피칭 시험 정상에 왔습니다 오늘은 스노우보드 피칭 시험이 있는 날인가봐요 스노우보드 피칭 시험 여기는 군잠이구요 자, 아침에는 해가 뜬 슬로피부터 한번 이용해 보겠습니다 어... 그 전에 다들 피칭 시험에 합격하시길 제가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날씨는 진짜 무진장 좋네요 렛슬로프 한번 타볼게요 여기 올라오는데 한 15분 걸린 것 같아요 첫 번째 슬로프 타고 이번이 두 번째 슬로프입니다 자, 오늘은 티칭이 티칭1 스노우보딩이 있는 날이죠 참가자분이 오셨습니다 네 이사 한번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, 오늘 붙을 수 있을 것 같아요? 모르겠어요 오늘 꼭 붙으실 겁니다, 화이팅 세 번째 슬로프입니다 세 번째 슬로프입니다 이번엔 스노우보딩 하는 영상 한번 담아볼게요 스노우보드 티칭1 다들 화이팅 하세요 네 네네 이따가 스탠티를 가면 다시 한번 질문하실 기회가 있어요 줄 서니까 다들 열심히 연습을 한번 가시네요 티칭을 보시는 의식생분들 다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엄청 춥습니다 옷을 따뜻하게 오셔야 돼요 말로 꼭 숨기시게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잠시만요